시작된건가? 안녕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 들어왔다 들어온거죠 채팅이 안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채팅이 보이니까 됐어요 안녕 뭐 ile Human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이거 이거 하면 되면 이거 säga 보여요 봐봐 봐봐. 이제 볼까요? 오케이. 된 거예요? 아, 예스, 예스. 어? 된 거예요? 어... 전체가 변으로 왔어. 어? 없어졌어.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나 지금 배웠어, 배웠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미안해, 이건 리허설부터 할 걸 그랬어. 안녕하세요. 내가 예전에 항상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바나들이랑 게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한번 게임 방송 해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진짜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OST 부르는 것도 있고 하니까 테이즐 언너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테이즐 언너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내리면 되나 네 멀리 예, 예? 네 멀리 어, 넘기고 얘는 올리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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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생성 요기 댓글 어디갔어? 어 댓글도 여기로 넘기고 오 좋아요 아니다 댓글 여기로 에잇쨰쨰쨰쨰 여기있자 내가 딱 보이게 어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떤 거를 네? 어이야 나 회사에서 VF하고 있는데? 나 4층 응? 공찬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난 뭐하지? 캐릭터 캐릭터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보고있죠? 나랑 같이 보시면 화면 공유된거지 어 공유됐네 얘 어때 얘 어때 얘 너무 플랫해 와 얘는 좀 못댓게 생겼어 아벨 어 얘 그거 아닌가? 어 러프 이 친구 뒤로 뛰는 애 아니야? 빅보가 얘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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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러프가 뒤로 뛰는 애죠 어 나 너프할래 그럼 어 뭐야 너무 귀엽잖아 아 복장 입어보기는 실제로 입는 복장은 아니다. 오케이 일단 러프로 갈게요. 러프 캐릭터 선택한 거야? 좋았어. 마이름 활성화된 캐릭터 확인. 아니 그 캐릭터 이름도 안정하고 그냥 시작하는 건가? 아 오늘 정교 투퇴하는 날이야? 야 그럼 그것도 켜고 이것도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야 하다 보면 정하는 거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이거 안 읽었다 야. 뭐라 왜 어 시작 어 큰일 났다 나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 해서 이거 지금 엔터 앞 왼쪽 뒤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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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그래 나 너무 오랜만이란 말이야. 아 됐구나 왔구나. 자 닉네임 닉네임을 결정해 주세요. 닉네임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닉네임 뭐 할까? 정교 톱10 할까? 이렇게. 어때? 아 산들아 딘딘의 노래 부르실 건가요? 딘딘 노래 부를 거야? 뭐 계속 이렇게 어 보내주시는데 딘딘 형 노래를 부르는 거는 뭐 저만의 그 뭐랄까요? 제가 불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기다려봅시다. 삼돌이? 도리? 도리도리. 어 도리도리 귀엽다. 도리도리 바로 갑니다. 어? 아 인. 있는. 도. 도리도리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나는야 이정원. 미쳤다. 하하하하하하. 나는야 이정원 너무. 아 이미 있는 거지. 그치. 아 원민공주 해볼까? 오. 오 됐다. 야 이놈 만드는 거 아니야? 이. 이건 너무. 괜찮나? 그냥 캐릭터인데 뭐. 죄송합니다. 오. 얘 뛰는 거 봐라. 예. 점프가. 컨트롤이라고? 오. 오. 아이템.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좀 뛰어 넣어버려. 알았어. 점프. 자. 탔네. 점프. 재밌띠. 히히히.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떡해. 오. 대신 점프가 있어. 대신 점프가 있다고. 오. 동화나라에 온 것을 환영하네. 원민공주. 나는 매울. 어. 어. 죄송하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네도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들었네. 동화로만 전해드렸네. 그. 그리고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신비의 소원을 돌로 자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네. 하하하.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 찬 표정이군. 일단 이 나라에서 지내기 위해 필요한 테일즈북과 테일즈북. 응. 대회에 출전하는 이들을 우리 테일즈런너라고 부른다네. 어. 자네도 이제는 어엿한 테일즈런너가 되었네.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네. 테일즈런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원민공주. 야 이거 이름 바꿀까? 이거 캐시템이라는데 그냥 이름 바꿀까? 좀 바꾸자. 아 이거 안되겠다. 내가 조금. 자. 이거 이거 읽어야 돼. 이거야 돼. 원민공주. 본인은 테일즈런너의 영광스러운 런너로서 매너와 선한 행동을 가지고 게임을 정정당당히 재밌게 즐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다같이 재밌게 즐기는 테일즈런너를 위해 언어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둘. 공정한 게임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핵 매크로 등에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셋. 투철한 신구정신으로 깨끗한 런너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넷. 다른 런너의 마음에 괴로운 짓을 했을 때 제재를 달게 받겠습니다. 아. 야. 런너의 마음에 괴로운 짓이 뭘까. 아무튼. 오케이. 제재를 받는다면 다 얘기 받겠습니다. 뭐야. 나 방금 뭐 못 읽었어. 무슨 일회 미션 떴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정말. 오케이. 진짜. 제가 진짜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자 여기 우리 그것부터 한 번 봅시다. 닉네임 바꾸는 거 어디 갔어. 이거 아니야? 여기? 던전 상점 아니야? 야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상점. 그렇지. 오. 짱이네. 이거 뭔데 이거. 맞네. 뭐가. 언더월드 코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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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실 씨. 잠깐만 잠깐만. 야... 이 삼겹살 냄새 보소. 아 이게 뭐야? 아니 알겠어요. אני, Cooking McMahon. 내가 이거 안 될 줄 알았거든. 왜 그래? 아니, 그래서. 바꾸려고 이건. 이거 나 당황스럽다 지금. 바꾸려면. 돈 써야지. 됐다 자세하게만 바꿔야지. 야 그래도 야 혹시 또 대표님 보실수도 있는데 마음 아프잖아 야 니 이 옷 그대로 입고 먹었어? 캐시해야 돼 캐시 얼만데? 7000원 어 대표님 죄송하면 어쩔 수 없어요 7000원이래요 너무 비싸다 어 생각보다 어 나 지금 기본 모드 들어왔어 튜토리얼도 안했네 튜토리얼 해야돼? 야 튜토리얼 해야돼? 아까 했어 근데 이거 한번 어? 아 이거 안했네 엔터키를 계속 누르면 형 근데 이렇게만 누르면 내가 안 나오잖아 어? 그거에요 그거 크로마키 크로마키 어떻게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잠깐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어요 이거 힘이 필요합니다 야 좀 도와주세요 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했지 까먹었어 헉 나 게임하고 싶은데 하고 financi하고 같이 나와야죠 집에 갈 거잖아 형 나? 저거 파스타 파스타 먹었어요? 아까 삼겹살 먹을 때 가시복장 온 전화했는데 저녁 먹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야! 그때 저녁 먹고 있지는 않았어 저녁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주문을 또 기다렸다고 했나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지금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뿐이야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타임 비슷했어 전화할 때 옳지 오 뭐야 어떻게 해? 오 색 지정된거에요? 반응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내가 지금 여기 매끄러움이라는 거를 매스꺼움을 봤어 너무 좋았어 매스꺼움이 왜 있지 여기? 지금 같이 나오려고 접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이즈를 줄이면 안되나? 게임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크로마끼면 DL 다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색깔만 지정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색깔이 그럼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우리가 너무나 오랜만에 크로마끼를 해가지고 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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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술이 껌해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나? 저녁 짜장면 먹었다 아 매끄러움이 아니야 매스꺼움이 맞다니까 저거 어지럽다니까 지금 형 짜장면 많이 먹었네요 타구이다 타구이다 타구 그거 끄시려고 했던 거 아니죠? 아 초점 맞추려고? 오 초점 맞았다 오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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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 야 거의 뭐 매끄러운 영어로 해주세요 매스꺼움이 네네 이게 지금 그게 맞는건데 진짜 갈 수가 없구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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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값으로 하는 거 맞지 않나요? 기본값으로 하는 거 맞지 않나요? 기본값이니까 색 지정이 가능한데 아니 됐네? 응 sma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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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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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할텐데 나중에 형 어떡해 저기야 저기야 아.. 집에 갈래 나 계속 질려있어 나중에 할텐데 나중에 괜찮아요 하고 화면을 줄이겠다 어 화면 줄이자 어떻게 지내? 잠시만 잠시만 어? 티가 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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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얘를 옆으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 응 그렇게 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형 어? 어? 잠깐만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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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들 이제 집에 가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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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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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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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어요? 앞에 두기 아 그거 있잖아요 앞에 두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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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위로 올리기 어 어 칸 맞추면 돼지 어? 어 아 됐다 올라왔뇨 젠채는 맞춰봐봐 안뇽 됐어 차라리 이겨나 너무 작아 조금만 키우자 차라리 이겨나 드디어 한다 드디어 드디어 하는데 튜토리얼 튜토리얼도 안했어요? 와 이거 오랜만에 Z 마블로 와 장난 해리 컨트롤 컨트롤 아 Z 근데 이거 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껴 써야되요 아이템 아이템 점프 2단 점프 안야되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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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하 재밌지? 재미있다 이거 Z Z Z Z 커트롤커트롤커트롤커트롤커트롤 하면 빨리 넘어갈수 있긴 저거 밟았어야 돼 맞지 저거 더 빨리달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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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따아 중수 중수하면 안되나 사람들이랑 보여서 하나 빠른 시작 한번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아 맞다 이거 마이크 안 켜져 마이크 안 켜져요 얘기하고 싶다 반가워요 런나 여러분 바다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신맵인가 신맵 새로운 맵인가 신맵이야 이거? 언더월드같이 쪼 아까 전에 했잖아 너무 Z 아꼈어요 너무 Z 아꼈어요? Z 진짜 써야지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게 콘트롤 눌렀는데 Z 부스터 부스터 시프트 시프트 대포뻘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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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인가? 시프트 우와아 아이템이라면 아이템 우와 어 어 어 어 나 여기서 못가는거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제트 써요 제트 알았다 니가 아까는 많이 쓰지 말라며 또 아니아니 지금 많이 써야되네 하나뛰고 하나뛰고 2단뛰게 돼 2단뛰게 컨트롤 컨트롤 2단뛰게 그렇지 아야야야야 방해 방해 쟤도 밟을래 요정은 뭐야 무적인가 전반 밟고 싶다 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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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예전 출가 시프트 야 Sofia 자 오 분자 점프 시리스틱 점프! 내가 뭐 그렇지 뭐 우와 짱이디 못 들어갔다 들어가고 싶어 아 여기 앞인데 맞지? 여기 여기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니 한번 해볼래? 아이 난 잘하죠 야 니가 말하는 것처럼 안 눌러져 ZZZ하면 Z를 눌러야 되는데 Z를 못 누르겠어 오케이 나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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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했어 했어 이 사람 이제 나가라 방을 만들어 그래 자 있어봐 B번 방제 바나분들 계신분들 들어오세요 바나중에 지금 어? 테이즈로너 하시는 분들 자 방제는 뭘로 할까? 30인 달리기? 30인 달리기도 돼? 오가 진짜 재밌겠다 0320 320 비밀번호 OK 고 수바이벌 이게 재밌단 말이지 그래? 뭐 뭐? 오오오오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팬분들이다 아니 잠깐만 너네 왜 이렇게 고랩이야? 날개를 달고 있어 근데 너네 어떻게 움직여? 나도 움직이고싶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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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움직이는거 봐 너무 신기한데? 병아리는 안돼 아 자유 자유채널 이런데로 가야되는구나 아 그러면 다 병아리야 얘네도 그런가봐요 그러면 내가 고래긴줄 알았네 나본 바보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은 제가 하는거 아입니라 지금은 찬이가 합니다 무너져 가뜩뜨 안달KK 어 누가 나 밟았어 아 반칙 밟으면 안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병아리로 안만들고 이제 곧 정말 잘하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 찬아 잘해야지 나는 이런거 안걸리지 에헤이 대박 어르신 우리 공샷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바로 옆에 한명 한명 더있어 오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거 걸려도 돼 뒤에 문어에만 안걸리면 돼요 빨간색 빨간색이랑 뒤에 문어에만 안걸리면 돼요 저 뒤에 저 문어? 저 빨간색이랑 여기 문어 여기 문어 빨간색은 걸리면 바로 아웃 예스 예스 아 그래 빨간색 밟고싶었는데 계속 빨간색 밟으면 안되나 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오와 오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니 뭔데 오와 아니 걸려도 걸려도 오와 니 뭔데 니 좀 하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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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감 알레벌 malad Alicia 그 빨간색 밟아는 ME 아 Creature 저 빨간 줄기 뭔지 알겠죠 저 전기 전기 빨간 줄기가 있어? 빨간전기 저 가운데 어디있네 이 밑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어디있네 이거 떨어지는99 바닥 파란 전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파란 전기는 괜찮고? 파란 전기는 그냥 감전 일시정지 키보드 좌우로 움직이면 피해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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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죽는거지 이러면 죽는거지 어 그래도 야 니 죽어서 다 죽어진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파란은 그런거 없어요 게임이 진심이거든요 파란은 그런게 없어 파란은 게임이 진심이거든요 야 레벨업 했다 레벨업 대박이다 와 진짜 참 잘하는거 잠깐만 방 다시 만들게요 방 다시 만들게 그 우리가 지금 저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가야 나가 무책한데 아 잠깐만 나도 오랜만에 이건가? 아 병아리 요거 요거 노고 노고 자 방 만들기 자 여기서 아니아니 딜리트 뒤로 안가져 3 2 0 이거는 방 제목 0 3 2 0 2번 3 2 0 밝기 안됨 밝기 안됨 밝지마세요 아까전에 다짐했죠? 우리 파란은 유저들 아 아까 그거 한거 없네 왜? 왜? 오 이거 어렵다 왜왜왜 레벨 장난아니 야 근데 그거 없나 저거 어 이거 이거 닥터헬? 아 닥터헬 레벨 안될걸요? 다크텔 고수채널에서 노아이템 고수채널에서 노아이템 고수채널 노아이템 아니 하하하하하하 아이템이잖아 지금 하하하하 여기 0 3 2 0 0 3 2 0 이에요 아아 다 보고 있구나 이것도 내가 또 막 막간하게 또 잘하지 니 해봤나 이거 아우 잘하자고 보여줄게야 내가 노고가 잼민이 방이야 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거 어려운 맵이래 한 번 불러주시죠 짧은 시간 내서 뭐 뭐? 언더월 빛을 잃어버린 언더월 와아아악 나 뭐가 앞sud구 쓱 해 줘 빛 빛 빛 빛 wait startup а 다갈 간다 독 Insurance 닥터헬이 뭐냐고 아 진짜 내만 빼고 다니 다 performing 근데 나는 병아리 레벨이 병아리인데 고수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리 데에 형 닥터 헬 어떻게 알았 닥터헬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제목이 닥터헬 되있던데? 뭔가 형 아는줄 알았어 닥터헬이라고 되있데 가자! 밟게 없으면 했는데? 밟게 없으면 아마 다시...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입니까? 아 밟지마봐요 아 치지마봐요 아 치지마봐요 아 치지마 내가 못한게 아니라 치고있어 지금 나도 칠거야 어떻게 치는데 이거 게이지가 있거든? 치는 게이지? 우와 엉덩이로 박는거야 그러면? 봐봐 다 치고가잖아 살았다 살았다 천천히 천천히 바나분들 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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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왜 노란불이 팍 튀어? 대박 와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 오 어 좀 봐 좀 봐줘라 그만쳐 봐줘라 좀 진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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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다 침할 수 있는 오 대박이다 이거 날리뿌라 지금 날라가서 다 날리뿌라 가자 치지마라 치지마라 와 이거 어렵다 이 맵이 아닌가? 다른 맵인가? 아니 얘 날아간가? 너무 웃겨 얘 날아가는게 너무 저량해 아이 불쌍해 어 와 자 나 한번만 해도 돼? 와 이 맵이 아니야 내가 겜맵이 이 맵이 아니야 아이템 대신 시프트 제트 시프트 제트하면 형도 밀치기 할 수 있어요 다 나왔나 하하하하 다 나왔나 다 나왔나 이잉 끝났어 와 근데 혼자 덕조한다 반응 누구야? 짱잘한다 니 내 밟고 갔지? 아 그래 야 그냥 이거 점프 그냥 점프해도 되는거구나 야 저거 나 더블점프한거 아니다 어? 우와 대박 뭔데 거의 다 간거가? 깼는데 혼자서? 어 저리까지만 밟아 두번째꺼만 밟아 하하하하 형도 아이템 아이템 군덩게지 시프트 제트 어 뭐야? 와 대박 혼자갔어 야 대박이다 진짜 너 잘하는구나 작김냥 아 뒤에 있는 사람이구나 싱싱 오 오 진짜 잘하는구나 대박 너 왜이렇게 외롭냐 게임이 하하하하 재밌다 근데 우리가 뺏겨서 아 왜? 우리가 방장이 아니에요 졌으면 방장 못하는거지 정정당당하게 해 난 방장하고 싶어 비밀번호 뭐였는데 야 이거 내가 볼때는 한파라고 방바꾸고 한파라고 방바꾸고 한파라고 방바꾸고 해야되는데 하하하하 아 목 아파 이거 야 나도 할 수 있는거 좀 시켜줘 이거야 이거 뭔데 이거 야 아까전에 그거 재밌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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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바 댄스 말고 비슷한거야 비슷한거야 공굴로 오는거 공굴로 오는거 아 목 아파 아 목도 안풀었는데 지금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 저기 앞에 그녀가 있어 더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해 게다가 옷을 만든다고 내 가발들을 모조리 가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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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됐 됐 됐 됐 됐 됐 됐 됐 이 정도면 됐 성울력이 아주 어머 어머 이거 밑에 밟히면 안돼 밟히면 안돼 어? 어? 게이지 피해야돼 피해지 피해지 야 잠 나 피해 이거 빨간표지에 있는거 이거 조심 어 잠깐만 이거 조심 이거 조심 가운드 조심 아 저거 맞으면 아홉신거야? 저거 조심 왼쪽왼쪽왼쪽왼쪽왼쪽왼쪽왼쪽 아아아아아아아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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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핳하하핳하하하핳하하 잠깐만 가운데 피해 가운데 피해 가운데 피해 가운데로 yah 다시 가운데로 아하핳하가 자리하고 싶어요 왼쪽왼쪽왼쪽왼쪽왼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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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야 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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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아악 자 아 ! drastically 으 Applause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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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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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부어서 문제 왼쪽 왼쪽은 누굴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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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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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는데! 피했잖아! 아깝! 어! 피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재밌다 이거 와 진짜 재밌다 다른 사람 없을 거야? 못 보나? 생존자가 4명이나 있어? 어! 저번에 저번에 어! 됐다 야 너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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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찬님의 개 야 무슨 닉네임 너무 웃긴데 이거? 아니! 한 명씩 이제 아니! 그 뭐냐 아이디를 볼 수가 없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상소!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야? 길드 길드야? 오! 우와!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재밌잖아 어려운 맵이에요 어려운 맵 아! 탭키를 누르면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 탭키! 오케오케오케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방장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거 한판 끝나면은 방을 다시 만드는 어! 그런 방이니까 여러분 알고 오세요 서바이벌? 네 하드코어 하드코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해 도마맵? 이거 재밌어요 그래? 열심히 달리면 돼요 열심히 달리면 돼요 있어 봐 그럼 내가 내가 한번 골라볼래 피리 부는 사나이 너무 좋아 아 무섭나? 무서울 거 같은데 이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촌장에게 배신당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그 이후 하멜론의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나타난 무서운 쥐들 때문에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촌장에게 피리를 받으면 쥐를 잡을 수 있어요 쥐를 잡고 꼬리랑 보냈어 아 근데 나 이거 싫어 하드코어 그렇게 안 어려우면 방금 그 하드코어 1등 하신 분 반하죠 아 닥터헬 야 우리 아까 전에 그거 하자 그게 재밌더라 뭐요? 전기? 어 전기 전기 어디? 문어 문어 8비트 하자 16비트는 16비트는 좀 어려울꺼야 16비트는 야 8비트도 16비트 난리나요 이거 아니니 16비트는 못하겠다 요 요 아니 컨트롤 준비 컨 retreat 10좀 조심ин 전기 조심, 전기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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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천천히 빨간색만 맞으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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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야 비키 봐봐 빨간색만 안 맞으면 돼 야,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니 때랑 이렇게 안 맞잖아 이건 좀 어려운 맵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빨간색만 안 맞으면 돼 진짜 빨간색, 괜찮아, 이건 다 괜찮아 야, 이, 아니, 안, 빨간 게 안 보여 빨간 게 안 보여 일단 가도 돼, 일단 가도 돼 얘들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자우자우해요, 걸렸을 때, 자우자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빨리 깨어나요, 그러면 우, 우자우자는? 똑같아요 이거 맞으면 안 돼 아하, 피했지, 너, 하하하 어 아니, 너는 어째서 이걸 잘하는 거야? 어째서? 와, 이, 야! 우와! 우와! 우와, 이, 봐라! 우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아니, 잠깐만 봉창님의 개, 아까, 개 아니야? 엄청 잘하더네 다시 방, 이제 다시 만들 거예요 0320 0320입니다 방제 0320, 비번 0320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받을, 치 바로, 바로 그거 해주세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여기 쓸게요 내 방장이네 어?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내 방장이네 다시 들어오세요 미안해요 다 들어와 오빠, 손녀가 게임하는 거 보는 할아버지 같아요 갑니다 누구, 공찬이? 간다 보여줄게요 1등 합니다 어? 니가? 니가 지금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여기서? 계속 갈래요 1등하고 집 갈래 하하하하 1등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걸로 오케이 어, 진짜로? 오케이 여러분, 공찬이를 오래 보고 싶다면 네 1등을 양보해 주, 아, 양보해 주지 마세요 잠깐만 그럼 나도 그거 포함되는 거 아니지? 야, 이거 밝기 허용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안 꽂았어 야, 정신 없다 잠깐만, 캐릭터가 안 보여 잠깐만, 캐릭터가 안 보여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에헤, 이거 사람들 참 바쁘게 움직이네, 다들 이제 캐릭터가 안 보여 어헤, 이거 참 거 이제는 보일 텐데 아, 이제 보여 이제 보여 어,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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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밟는 거 왜 그런지 알아? 어 그런 것도 있어? 나는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봐도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근데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 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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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간지러 와아 잘하는거 무서워 야 니 외래 으악 아 금찬이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 진짜 니 좀 하래 차라나 우와 우와 야요 아 이 빨간색이가 아우 살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공찬형 또 집에 못가게 해 주셔가지고 자 이제 내 차례 한번만 한번만 아 잠깐만 나 신우형 닮아가는 것 같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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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님 고 방장님 고고 방장님 고고 어 내가 방장이다 스타트 방지 0320 비밀번호 0320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일단 한다 음악을 만들면서 사라지는 나의 연필심 난 늘 언제나 연필심 초심 맞춘가요 나이스 아 진정하세요 바나볼 얘들아 시끄러 너무 시끄러 안보여 아 그래서 이건 튀는 옷을 입어야겠다 캐릭터가 보이려면 그렇지 그렇죠 어 빨리 가지마라 그렇지 분홍이 쌓는거지 뭐 분홍이 쌓으려면 많이 맞아야 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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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쓰고 우와아 아 잠깐만 아 분동이 있으니까 갑자기 빨간색이 오네 이건 너무하네 이거는 인정 이건 진짜 너무했다 야 근데 초록색 엑스는 뭔데 그냥 똑같아요 빨간색 엑스랑 똑같아 정확히 몰라요 그럼 왜 초록색으로 만들어놨대 별 차이 있을걸요 자세히 모르고 분노게이지가 찬다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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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깝다 아깝다 아깝다 내가 이제 이 게임을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좀 놀라실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장님 공찬님의 개님 시작해 시 어 다시 다시 0 3 2 0 0 3 2 0 잠깐만 이거 이거 이상한데 아이 괜찮아 비밀번호만 안 틀리면 돼요 아 아까 뭐죠 서바이브? 응 서바이브 다른거?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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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다른거? 응 쌈바? 쌈바 했잖아 경기사 탑? 그러면 돼 어 문호아빠의 분노 문호아빠 분노하는게 난 좋더라 왜 왜 니 안나고? 아 야아는 밥먹고 와가지고 끼기하러 왔다니까네 아 1글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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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 뭔데? 암산원 그 뭔데? 그거 어디 지점에 들어가면 막 4구 이렇게 나와요 36 그거 문 뚫고 들어가야돼 문이 총 3개일거 아니야 막 덫을 뺄 수도 있고 난 안할래 어 거기 아니지롱 뭔데 뭔데? 거기 아니지롱 어 뭐야 어 잠깐만잠 뭔데 이거 얘는 딜을 보면서 가는거야? 응 딜어 딜어 다 다 딜을 보면서 가는거야? 네 짱이다 잠깐만 이거 찬이 집에 가겠는데 이러다가 나 근데 바닥을 너무 잘해 얘들아 힘내 아하 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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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podob급춤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76 아이고 아이고 참 재밌어 보이는데 말이지 니가 하는 나쁜 놈 야 이건 못하겠다 근데 문 오빠가 분노하면 많이 무섭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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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뛰세요 제트 제트 선생님 제트 에헤이구 참가 어 근데 생선 많이했다 어렵네 근데 1등 못해도 집에 못간다 지금 공찬이 눈빛이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이 표정이거든 으하하하하 못가 못가 음 방금 나가야지 방금 나가야지 방금 나가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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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를 밟아라는 건데 흠 흠 흠 흠 흠 에버엔드 블랙헬 흠 흠 흠 흠 야 아까 암사람어 좀 해보자 암사람어 어디 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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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 박스를 오래 밟고 있으면 안돼요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면 뭐하는데 니가 할건데 니가 할건데 나한테 내가 설명을 왜 하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어 이거 뭐야 이건데 연필 아 이거 그거 어 차석이다 전기용으로써 쓰는거 그거 잖아 이거 이어폰이나 뭐 손 전기하는 약간 좀 자고 올래요 아 졸린데 너무 집중해서 보다가 집중해서 하다가도 아니고 집중해서 보다가 졸리다 1등 할거야 바나분들 살살해주세요 얘 진짜 1등 해야지 얘 진짜 1등 해야지 봐주세요 박스 보소 Trent 달라 내가 이렇게 웃으면 안될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좋다. 재밌다. 오 쟤는 밑으로 뛰노? 렉렉. 아 렉이야. 야 뭔데? 왜 이렇게 잘해? 야 뭔데 방금? 잠깐만 지금 이 아이디, 이 친구 난 너무 익숙한데? 너무 많이 봤는데? 공찬님의 개. 텐빨 텐빨. 아 그래? 진짜로? 아니요. 잘하는걸. 원래 이럴 때 하는 말. 내가 못했어. 텐빨이야 텐빨. 아 텐빨이네. 봐봐. 텐빨이죠 텐빨. 날개 봐라. 날개 줘. 텐빨이야 텐빨이야. 주위에 뭐가 많잖아. 텐빨 텐빨. 아까 공찬. 어? 들어왔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이겨야 돼. 길드원들을 이겨야 되는데. 할 수 있나? 다 길드원들이 다. 아까부터 올라오는 사람 또 있다. 상소길드. 한파만 더. 한파만 더. 진짜. 진짜. 방장님 바로 레디 해주세요. 야 이거 텐 필요해? 한템 하나 사줘? 아니요. 어? 아니요. 텐빨 한번 할래? 아니요. 그래 나도 돈 없어. 고. 광장님 고. 광장님 누구에요? 고. 건핑. 주개은님 고. 주개은님이 아까 2등이었는데? 고. 광장님 고. 쌀. 살살 정. 아. sunflower.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살살 하지 마요. 내가 지금. 어?! 내가 지금. 게임을 var و. 키보드 벡겨서 그런게 아니라. 채팅이 없어져. 흐 è è è è è. 쟤트! 아 치였어 치였어 근데 이래 달리다 갑자기 아 배워 갑자기 없어졌어 이래도 되나? 어 출렁출렁거려 무섭게 야 근데 이건 대시가 안달아? 아 왜? 저 사이에 꼈다니 이제는 대답해줄 수 있어? 대시가 안달아? 응 저거 응표 응표 하면 안달아요 응표가 뭐야? 이게 무한 부스터 맵인가? 여기 한 번 더 떨어지면 죽는거고 어디 어디? 이거 이거 찡금표시 있죠 아니면 물에 떨어지면 죽는거고 어 저기는 되도록이면 무조건 한 번만 밟아야 되는거야? 아 맞아요 진짜 잘한다 누군데 얘? WS501 선배님 진짜 잘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왔셨지? 하하하하 어떻게 들어오셨지? 대박이다 아 그러면 잠깐만 상소가 방금 여기서 아 상소래 이 분이 방금 여기서 두 발자국 걸었거든? 턱 턱 그럼 죽는거야? 하하하하 저 찡금표시에 탁 탁 탁 탁 탁 탁 죽는거에요 그니까 누가 탁 밟고 뚝 밟으면 죽는거에요 오오 눈치 싸움 아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 병아리가서 아 야 이거 하자 내가 해볼게 여기서 못한다니까요 형 아 야 형 보여줄게 그대로? 방장님 고 방장님 고 또 또 방장님 주게님 고 또 1등 하셨네 이분이 방장이야? 고 그냥 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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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 해주세요 그냥 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키보드 오류? 키보드 오류? 키보드 오류요? 아 오류요? 오류요 물에 빠지게 되면 즉시 게임 오버야 음표를 밟고 조심해서 이동하도록 하자고 아 음표를 되도록이면 밟아야 된다는거지? 원민공주가 말하는거 같다잖아 재 Steera 재키 자 같이냐 화냐 조심 рав어 조심 물 물 조심 물 조심 그런데 인형 조심 어 아 시작 нет 물에 떨어졌죠? 이게이게 폴르포 아이스크림 맛이라서 맛이 궁금해서 들어간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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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1등이셔 여유로워 아주 니분들은 맵을 외운거겠지 어헤이? 어헤이? 앗 짜짜짜 아이고 아이고 와 대박 또 1등하셨어 선배님 와아 아니 니 오늘 집에 못가겠다 내가 볼 땐 저는 이분이 죄송하지만 저 그게 출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뭔데 지금 이거 홀로그램이에요? 컴퓨터입니다 AI 외우셨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건 외워 안되겠어 너무 잘해 병아리분들 들어오세요 병아리분들 야야야야 다같이 해 다같이 아 너무 잘해 와 솔직히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야 오늘 오랜만에 켰는데 뭐 어째이 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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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내 마음만은 고수 따라해 야 그 쌍 그 쌍발이야 암사람은 어딨는데 뺄샘왕? 곱샘왕? 어 어 레벨이 안된대요 아 뭐야 고수채널 가라는데 고수채널 아니야? 지금 고수채널이잖아 노 아이템만 된다고? 아 오프 되겠다 이제 고수채널 이 앞에야 암사람 위에 저 옆에 어? 있었는데 어디갔나? 더쌤 뺄샘 고쌤 어? 암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게 암산이야 이게 암산 어? 이게 암산이야 다음 한번만 해봐 이게 암산이라니까요 이 암산이 이거야 아 암 암산하는 랜덤 하자 나 근데 암산 잘 못해 저도 못해요 문과 이 거야 아 넌 그거구나 어? 거긴데 그 1학년 때 2학년 올랐어요 문과지 나도 문과 과연 또 네가 해? 야 어떻게든 자 2 아 아 2를 어디 답 답은 안 냈는데 네 아직 있다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야 아 구십 94 빼기 4는 90이죠 아 이거 너무 무시한다 어? 94 뭐 문제가 나왔어? 아아 잠깐만요 이렇게 문제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자 2 8 빼기 2 빼기 4니까 2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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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네 다행이다 얘들아 자꾸 아아아 부스터 쓰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야 얘는 캐릭터가 없어 여기 있네 이거 변신시켰는데 누가? 야 이 정도 문제면은 할만하네 저 분노 게이지 샀다 이 정도 화내뿌라 저 분노 게이지 찼다 저 분노 게이지 찼다 요아아아아 흐헤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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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아니 이게.. 아.. 27등.. 아 못가! 니 지금 1등 못하는데 어디에서.. 어? 무슨 소리에요? 나 V앱 출연하지도 않았어 계속 나왔는데 어 뭐야 산태람 V앱해요? 어.. 오우 텐질로 안 나네 비트리러 버린 언더 워어러 오 대박이다 재밌게 해요 가 빨리 또 할래 또 할래 난 보기만 봤어 샀어? 어 있네 휴지 있나 휴지?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레디 레디 해주시고 그냥 바로 예 과목왕은 뭐예요? 과목왕 과목왕 좋아요 그걸로 가시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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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자아! 뭔데? 아이 참 어? 뭐야? 21 아 맞나? 맞지? 아 아 아니 저기까지 일단 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어? 에? 에? 어? 뭐야? 뭔데? 뭐? 어? 아니 언제 게임이 시작했어요? 야 나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다 이건 에? 오오 아 선착순 안에 들어야 돼 아니면 그냥 탈락이야 찬이 갔어 삐져가지고 아 있네 있네 미안해 난 문제도 못 봤다 방금 얘네들 뛰어내리는 게 하도 화려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화려하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기본 캐릭터로 해 야 애들 게임하는 거 보자 재밌다 야 애들 게임하는 거 보자 재밌다 단 뭔데 44가 44 같은데 그니까 어? 틀려도 바꿔서 갈 수 있구나 아휴 내가 보고 있으면 자꾸 춥네 착장 빼고 고고 이러는데 차나 저거 갈게요 어 야 문제는 못 봤어 야 재밌다 이거 야 재밌다 이거 재밌어 어 에? 야 니는 아까 전에 봤을때는 엄청 뭔가 좀 그 치열해 보였거든 그 치열해 보였거든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치열한 맛이 없냐 갈 겁니다 치열한 맛이 없냐 치러 갈 거야 가 이제 자 정답 백 어?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뭔 백 다시 돌아가는 거야 컴백 컴백 백 백 배 겹 이 분은 여러 확실히 잘 하네 안녕 천천히 잘 가 재밌게 해 응 너무 어려워 사실 저는 내 장비가 아니어서 잘 못해요 뭔지 알죠 뭐 그리고 또 장비 탓 하는 사람이 있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어? 난 잘 모르지. 아이템 중요한 사람, 장비 중요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럼 니가 그거 뭐냐? 이거 마우스 해주고 우리집에 그거 세팅 해줬잖아. 그래요 내가 바꿔주니까 형 잘하잖아요. 야 어제. 나 1등 했다? 봐봐요 내가. 내가 바꿔주니까 내가 딱 보자마자 형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요? 말도 안돼. 그래서 내가 다 바꿔줬잖아요. 그럼 가야지. 알았어요. 인사 뽑아서. 바로 안녕. 잠깐 시간이었지만 뭐해요? 우리 산대형이랑 재밌게 게임해요. 피츠레이러 온 더 워! 소개해. 가리. 바이. 안녕. 여긴 저희집 아니에요. 여긴 저희집 아니고. 아 내가 랩을 골라달라고? 국어강 해보자. 국어강 뭔데 가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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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타임? 힐링타임 한번 가질까요? 힐링타임은 어떻게 가지? 어 이거 좋아. 국어강 하자. 아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이 끝났어. 아 그래 우리 또 바나들이 해외에서 또 보고 있는 우리 바나들도 있을테니까 국어왕. 오빠 자리 남겨놔? 막자. 막자구? 야 너무한거 아니니? 야 얘들아 근데. 궁금한게. 거기까지 가야되는거 아니니? 일단 가야지. 내가 뭘. 뭐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니? 아. 그냥 뛰면 되는거였구나. 아ります! 아 뭐 이렇게 체력이 없어. 잠시만요. 헤이. 푸흣. whole hair Produktchmark 뭐 어떻게 하라고? 점프했다가 뭐라고? 얘기해 줘요. 점프했다가 대시를 어떻게 쓰라고? 오빠 탭 눌러? 아 탭 그래 알았어. 2단 점프하면서 대시. 게이지 보면서 쓰라고. 아니 이 맵 본다고 게이지 볼 시간이 어딨어. 아 컨트롤 제트. 2단 점프하면서 대시를 계속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 또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하면 또 잘하지. 봐. 이제 아예 달라진 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와 싱싱 대박이다. 썼다 안 썼다 밀당을 잘해야 해. 난 즐거워. 됐어. 오 싱싱 스타트 늦었어요. 자 다른 친구도 한번 볼까? 자 아 아 아 문제를 나는 못 보겠다. 야 이거 문제 어떻게 보는데? 넌 못 봤구나 확실히.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손녀랑 노는 할아버지 같아. 아 그게 나에게 하는거였어? 얘들아 방 한 번 더 다시 만들까? 여기서 하면 되나? 아까 찬이가 어떻게 했나? 찬이가 와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한거에요 아이템 빼고 파이팅 빼고 박만들기 오빠 좀 지친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 나도 내가 지친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야 왜 이렇게 졸리냐? 어떻게 해야되는건데 동화맵 우리 그래 우리 그거 하자 힐링하자 얘들아 뭐할까? 동화맵 뭐할까 동화맵 동화맵 피터팬 어때? 어 나 이런거 좋아 제크와 콩나무 어 제크와 콩나무 좋아 이걸로 갈게요 자 준비하세요 어 잠깐만 별 2개짜리는 별 2개짜리는 좀 그렇잖아 얘들아 적어도 별 3개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자 자 그러면은 피리부는 사나이 갑시다 아 우리가 그래도 어? 별 3개짜리는 해야지요 어 아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물하고 콩나물 콩나물이든 에이 몰라 어차피 내가 타고 올라갈거 아니잖아 흐흐흐 어렵다고? 어려울건데 바나들 작전잔데 얘들아 이제 내가 점프하고 대쉬하는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거라구요 피리부는 사나이가 마을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후 쥐대가 다시 나타났어요 촌장님께 가면 피리를 줄거에요 피리로 쥐대를 포획해 강으로 끌고 가주세요 어쩌면 피리부는 사나이가 멀리서 도와주고 있을지도 뭐라고? 촌장님한테 가서 피리를 받으라고? 느려진 속도를 느끼실거래 아까 읽었어 나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돼? 어? 간다 이야아 아 저거 밟아야되는데 어? 뭔데? 어? 저거 먹어야 되는거 아이가? 아 아니 근데 아까 쥐를 포획하라며 근데 쥐를 밟으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라? 아 저거를 밟아야돼 아아 담담하네 어? 에? 어? 에? 잠깐만 잠깐만 공찬의 공찬님의 개 잠깐만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어? 에? 어? 싱싱 너 왜 여기 있어? 너 원래 여기 있을 애가 아니잖아 1등하고 있어야 돼 이래가 왜 여기 있어? 에? 워우! 봤나? 이..이..어..어찌..어찌..어찌하는데 가면 되나? 가..가..어떻게 해? 어? 이..뭐야 하..аль.. 봤나? 그래서..이제 어떻게 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уди..하..하..하..하.. procure..負 흐헤흥 내 이제 알았다 네분 내땜에 안가고있지!! 히헤헤헤 어? 개네 어? 어? 뭔데 이거? 피리 오옹 일로 온나 이제? 어? 지휘 이제 포획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사람이 점프가 점프도 잘 안 피해지는구나 얘들아 애들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어려운 건지도 잘 모르겠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소리지 봤나? 멋있게 점프하는 아니 얘네들 얘네들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 아까 전에 막 왜 이렇게 맞노? 아 뭔데? 아 또 가는거 봐 아 꼴대 앞이었어? 와 나 1등했어 얘들아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다 기다려준 거야 와 뭔데? 와 대박 와 고맙다 진짜 고마워 어떡해 이거 나 찍어가지고 공찬이한테 자랑해 고마워 이제 재밌는거 하자 얘들아 나 솔직히 이런게 너무 재밌어 문어 문어 아빠의 16비트 야 근데 솔직히 나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너네 앞에서 기다려준거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 아휴 제크와 콩나물 가주면 안됨? 음 그러면 문어 아빠 한판 하고 제크와 콩나물 합시다 오케이 등록이 뭔데? 너네 자꾸 너네만 아는 그런 어? 얘기할래 제크와 콩나물 하자 좀 이따가 콩나물 콩나물 아니야 이제 부터 콩나물 콩나물이야 가자 아 아 야야야야 어 어 아 어? 괜히 잘한 척! 괜히 좀 잘한 척 해보고 싶다 얘들아. 뭔지 알지? 야야야야야! 나 잘할 수 있을까? 어이구야! 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오! 아! 아! 점프했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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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몇 명에서 시작하는 건데 내가 24등이야? 30명이 시작하는 거 맞나? 그거 합시다. 그거 잭과 콩나물 내 앞에 죽는 사람이 있어? 어 원민공주 팜이 뭔데? 원민공주 팜이 뭐냐고? 팜? 방금 무슨 원민공주 팜 들어가서 바나들과 대화를 나눠 뭐 얘기를 하던데? 마이룸 같은 거 아 농장 아 그 팜 어 대박이네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아 개인마다 농장이 있어? 오 내가 이거 다 알았는데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얘들아 내가 이것도 해봤거든 저 저 저 저 저 어? 저 칼 달고 있는 아는 저 밖에 없는데 저 어 어 어 어 어 니 얄밉다 얼굴 내미고 그러고 있지 마라 자 다음부턴 내가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친구를 캐릭터로 선택하겠어 에에? 봤나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나 솔직히 뭐 어찌하노 아 점프하면 되나? 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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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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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ех어어 벌 Mostly 1바퀴 돌았어 벌써 아닌거겠지 밟기 되는 걸로 해볼까 애들 나 밟으려고 난리를 치겠지 으흐흐흑흐헿 제가 너네는 따라잡는다 내가 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발을 걸고 그러면 안 돼 나쁜 년대 어? 에? 어이 요 놈들 봐라? 내가 더 빨리 갈거야 봤나! 어? 어 얘들아 진짜 고맙다 고마운데 야 기분이 좀 묘하다 야 흐흐흐흐흐흐 야 심지어 2등 했다 흐흐흐흐흐 흐흐 아 힘들어 진짜 너네 안 기다리게 하고 싶다 정말 다음엔 내가 잘하는 게임 하자 지금 내가 잘하는 게임이 없다 이거 내가 열심히 연습할게 아 죄송해요 밀려서 괜찮아요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팜? 팜이란 데 한번 가볼까? 팜 어떻게 가? 얘들아 팜 어떻게 가요? 또 이런 보상은 또 받아줘야지 마이룸 마이룸인데? 여기가? 나가요 나가서 대기실? 나갔어 여기서 왔다 왔어 자 방을 나갔다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 놀이터 아니네 위에 위에 봐요 위쪽 가운데 팜 어 지금 팜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마이팜 들어가기 이거야? 방문자 오늘 0명 0명 0명인데? 어 뭐가 이거? 사람 맞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 이렇게 빠른 사람이야 재밌어 근데 여기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팜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기 여기에 사람은 21명 밖에 못 들어와? 어? 좋아 도리방 아니 근데 사람 21명 밖에 못 들어와? 몇 명 들어올 수 있는 거야? 20명인데 뭐라고? 20명인데 오빠는 함장이라 되는 거야 아아 그래서 21명이야 아아 그렇구나 야 나는 뭐 여기 뭐 한 뭐 한 1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줄 알고 했더니 20명 밖에 안되면 그냥 게임방 그냥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얘들아 흠 인원 제한 정할 수 있대 나 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하는 걸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정해? 한번 정해 자 한번 해 공원에서 모이면 다 모일 수 있지 않나? 공원으로 한번 가볼까? 공원에 왔어요 미션? 완료를 했다고 하네 다들 똑같은 공원에 오게 되는 거야 그럼? 물놀이 중 물놀이 중 아 공원 서버 많다고? 무슨 서버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아 공원은 못 만나요 공원은 못 만나요 야 뭐 이래 어렵노 공원으로 방을 만들게 그래 분류? 자유 20명 밖에 안되네 최고가 안해 x4 게임 할래 고수 나 오늘 왜 이렇게 지치니 한시간 반 동안 하고 있었어? 그래 어쩐지 힘들더라 오늘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내가 10등 안에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10등 안에 해야지 10등 안에 그치? 자 전설의 쌈바 카니발로 갑시다 아 아니 댄스로 갑시다 야 10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0등 안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야 너 남자 캐릭터가 오빠가 별 5개 어려우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적응이 안 돼 너 너무 남자 캐릭터인데 아니다 여기는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야 피해야 돼 그냥 위에 등록은 뭔데? 그게 뭔 소리냐고 천잰데? 야 저거 저거 내가 좀 있다가 써먹어야겠다 아 아까 공찬이가 얘기해 준 게 이거였는데 천잰데 이거 어떻게 알고 알려준 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춰지지 얘들아 아 얘들아 이제 집에 가서 자가자 아 내 체력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별로일지를 몰랐어 아 잘했다 야 지옥 탈출 뭐 이런거 하자고 하시네요 아노하나 아노하나님 이게 뭔데 초대가 뭐야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 지옥 탈출이 뭐예요 아 나 많이 늘었다고? 가자 아 설녀를 찾아서 이건 뭔데 설녀를 찾아서는 아까 그 힐링하는판 아니에요? 지옥 탈출하면 오늘 야근이래 어 지옥 탈출하면 무조건 안하는걸로 어 주말에 하라고? 아 맞다 오늘 월요일이잖 미안하다 먼저 자러갈사람은 자러가셔도 됩니다 아 봤어? 봤어? 옆으로 튕겨나가는거 뭔데? 오오 스키 나 좋아 스키타고 하는 오 아 얘는 스키를 또 옆으로 타네 너에 쓰읍 epoxy 어 어 또 내가 스킬은 또 한스키해야지 자 점프 아 아 아 이거 그거 해야되는거야 아뇨 아 응 삼도리아를 따라잡고 싶어 정말 나 정말 게임 못하는구나 난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는지 으아! 봤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따라잡아? 이렇게 가나? 아! 와 대박! 나 게이지가 뭔지 이제 알았어 왜? 왜 숫자 왜 세노? 아! 잠깐만 이거 알잖아 아 오빠 스킨 점프하면 더 느려져 딴 거 딴 거 딴 거 난 오빠 이겼다는 거에 감사할게 아무거나 해봐요 비밀번호를 찾아줘 그게 뭔데? 아 진짜 오늘 나 갈 수 있어 집에? 우리 집에 갈 수 있겠지? 오늘 우리 평일인데 열신.. 아 열실해 이제 열신네 벌써 여기야 여기 드디어 이 책을 찾았어 이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받는 101가지 방법 근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비밀번호에서 thanking 아 저거 눌러야 되지 뭔데 어딨는데 아 이러노 아 이러노 아이고 참말로 사랑함 어때 뭔데 아우 답답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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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컨트롤부터 눌러야 되는데 왜 자꾸... 50뒤!!! 흐핳핳핳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10등 했어 어 아 으 이거 이 창을 켜면 되죠 됐습니다 이야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느 순간부터 조금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테일즈런너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즐겁게 즐기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잘하는 실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게임을 즐겨보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잘하는걸 해야 돼 어 이제는 저는 들어갈게요 도대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슬프게 끝나냐 아무튼 재밌는걸 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 게임하는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조금 지치네 아무튼 네 뭐 다음에는 카트해요 뭐 얘기 나오시고 여러가지 있는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 자 우리 바나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봅시다 네 또 찾아올게요 네 지금 처음이랑도 너무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해줘요 열심히 해서 그래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확인 네 네 네 네 아 됐 ente